여러분 미니 미니 채민이 채민의 냉장 아기의 냉장 은채입니다 자차책 은채민 은채씨 지난 한주도 잘 보내셨나요? 아니요 잘 못 지냈어요 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글쎄 예금주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하루가 진짜 느리게 가더라구요 예금주분들도 아기의 냉장 은채 보고 싶으셨죠? 아니 은채씨 자꾸 이렇게 예금주분들 마음을 설레게 만드실 거예요 설레게 해드려야죠 예금주분들의 금요일은 은채꺼 채민은 냉장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엄마 범인이요? 알겠어요 아니 지금 생방송 중인데 전화를 받으시면 어떡해요 빨리 집어둬요 내 엄마? 아니 아니 은채 은행자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제가 범인을 잡느라 되게 저번주에 바쁘게 지냈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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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